성년숨 추고 와서 사냥이나 하든가 큽니다 우리 영수석이 사냥도 탁한 것들 우리나라 바람이 있어서 안하네 오늘이 그날이지 유령밖에 없어, 저겐 맞아? 하늘질, 변기 싹 다 바꾸셔야겠습니다 금으로 이거에 등 놓았지 맞아? 어쩔 거야? 뭘 어떡하냐 할 말! 지금도 진짜 사냥 한번 해볼까? 용감님! 이걸 용감 옆에다 두라고 그 할머니는 용감이 쏜 걸로 하고 용감만 잡으면 돼 나머지 책임지고 내가 정리할게 정독군이 미쳐야지 대체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아? 하아 이 못해 못해 며칠아! 오늘 이산에서 아무도 못 나가 오늘 이산에서 아무도 못 나가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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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해